의왕시 마을버스 요금이 4년 만에 인상됩니다. 내년 1월부터 교통카드 기준 성인의 경우 100원이 인상되는데요. 의왕시는 운수업체의 재정 안정화 효과를 기대하며 마을버스의 안정적인 운행을 약속했습니다. 권예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왕시내를 달리는 마을버스 요금이 내년 1월 1일부터 100원 인상됩니다. 지난 2019년 한 차례 요금이 인상된 이후 4년 만입니다. 인상된 요금은 교통카드 기준 성인 요금 1,450원으로 인근의 안양, 군포, 과천시와 비교했을 때 최고 수준입니다. 의왕시 마을버스 운수업체는 운영 손실을 지자체 보조금으로 충당해오고 있습니다. 의왕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6억 7천만 원이었던 보조금은 올해 26억으로 대폭 상승했습니다. 시 재정 부담이 늘어난 것이 마을버스 요금을 인상하는 데 결정적 이유가 됐습니다. 또 계속된 적자에 안정적인 마을버스 운행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한몫했습니다. 우리 의왕시도 6개의 마을버스 업체 중에서 하나를 뺀 나머지 5개의 모든 업체들이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인가된 대수를 제대로 운영을 하지 못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일반 시민들이 그러니까 배차 간격이 한 20분이 돼야 되는데 30분도 되고 40분이 돼 버리고 그렇게 시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갈수록 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고물가, 고금리 속에 이뤄지는 잇따른 공공요금 인상에 시민들의 가계 부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에 의왕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분기별 5만 원씩 지급되는 버스비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